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마음을 그리는 마당 힐링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성인 장애인과 비장애 배우자 부부 5쌍이 대상이며, 만다라를 이용한 힐링미술을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이달 16일까지 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, 인원 초과 접수 시 6월 23일 오전 11시에 수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.